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스나인의 이진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휴가를 받고 저는 지금 제 고향인 해남에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터미널에 아빠가 와줬습니다 지금 정말 늦은 시간인데 또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줬습니다 짜잔 해남에 온 지는 한 1년 됐나? 1년 된 것 같습니다 1년 아니지 한 반 년 됐나? 한 반 년 됐고요 가시지 없지 좀 긴 시간 동안 오늘 이번에 해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시간 휴식 취하고 가겠습니다 엄마 아빠랑도 정말 오랜만에 본 거다 밥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제가 해남에 오면 꼭 들리는 맛집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다음 순대국밥 맛집이 있는데요 순대국밥 맛집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다음 브이로그에서 그 순대국밥 맛집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원래 소개하면 안 되는데 저만 알고 있는 맛집인데 아 저만이 아니죠 저희 이제 동네 화원 사람들 해남군 화원 면 사람들은 다 알고 해남 군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순대국밥 집이고 아 진짜 제가 오시티한테도 소개를 안 한 그런 숨겨진 맛집이 있는데요 오죽하면 제가 엄마가 항상 이제 가끔 서울 올라오실 때가 있는데 제가 항상 엄마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 순대국밥 좀 포장해달라 상호 단어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2인분씩 포장해가지고 오면 먹습니다 그만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남을 선택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보통 해남 하면 고구마나 배추김치가 맛있다고 해야 하는데 사실 고구마가 제일 맛있습니다 배추랑 아빠가 옆에서 웃고 있는데 저는 오늘 들어가서 푹 쉬고 다음 일정을 천천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봐요 신창순 순대국밥 제 추억이 담긴 순대국밥입니다 순대만 시키면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안녕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땅 따먹기 엄청 많이 해야지 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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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것 같애 먹으라는 소리가 되겠다 뭔가 어렸을 때 서울 잠실 데려갔는데 뭐 날고 긴다는 애들보다 더 있기가 좋았어 똥개인데 막 지나가는 애들 막 기억하고 저는 이제 해남 집을 떠납니다 저녁 기차 잡았고 안녕 해남아 내가 보고 싶을 거야 가기 싫네요 오늘 여기서 한 5일? 5일간 계속 많은 힐링을 하고 갔습니다 서울에서 뵙지호 16일 날 저희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 스케줄나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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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